부산에 우리들 많이 있는 것 같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데 감사합니다 섹시하.. 섹시하다고요? 아니 잠깐만 아기 목소리였는데 아기가 벌써 섹시하다고요? 감사합니다 옷 예쁘나요? 오늘 여러분 만나려고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요 오세스 페스티벌 진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다음 노래는요 제가 물 한저만 하겠습니다 섹시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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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노래는요 제가 경영때 메들리 미션에서 했었던 곡인데 조금 짧게 줄여서 조승구 선배님의 꽃바람여행 불러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